네 저희 준구는 4년 동안 무용을 쉰 이제 태형 무용수요. 태형 무용수고요. 이제는 이제 물러설 때가 됐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왔으니까 한 번 좀. 제가 그 후에 진짜 드디어 Cons этих 여대蹈 남아 Community 체험을 해요. 사실 아 이거는 사실 여자가 좀 유리합니다 , 하지만 있는 Con 이 기회가proteter 무용을 쉰 지 4년이 넘었어요 스트레칭을 안 한 지 4년이 넘었다는 얘긴데 그 정도 찢어지는 거 보고 저도 제가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긴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요